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로 인해 먹고사는 또 공연자들은 여러분들 또 앵콜이라는 단어에 또 반응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곡을 또 준비할 게 여러분들 밤이면 밤마다 라는 곡을 또 준비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인순희씨가 중간에 몰라 아시죠? 오우 네 또 오른쪽에서 또 몰라를 해주시고 왼쪽에서 몰라를 해주시고 다같이 또 몰라를 또 할 건데 총 세 번 나와요 다들 아시죠? 와 네 어머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들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앵콜곡도 밤이면 밤마다 라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? 40분입니까? 아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밤이면 밤마다 일단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앵콜 소리를 또 듣고 한 곡을 더 하던지 말던지 일단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밤이면 밤마다 바로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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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